반가운 쿠킹 우와 새벽 2시에 자셨다고요? 껍데기는 여기다 버려주세요 여기다 버려주세요 맛있겠는데? 껍데기는 참고 펜춘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뒀다 빨리 저 밑에도 두껍구나 이렇게 단면을 찍고 싶어요 되게 쫄깃하구나 첫 점 이상한 거 찍고 있었어 오 저 있다 귀여워 저를 외워가면 추천해줄 유튜버 있어 헤어스타일 멋있어 아 귀여워 근데 되게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 빵빵처럼 이렇게 먹어서 짱기도 하지 우와 귀엽잖아 귀여워 어디갔어? 저기 빵 먹으러 갔어 이거 유리초리야 진짜 엄청 기대하는 눈빛이다 엄청 기대하는 눈빛이다 아 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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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집..집중 못하는 바람에 뭐 눌러버렸어 지금 집중 못하는 바람에 뭐 눌러버렸어 지금 집중 못하는 바람에 뭐가 좋아더라구요 지금 하자 지금 한참 다운은 후원 왜냐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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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나지요? 응 나도 매운거 잘 먹는데 이제 안 매워? 진짜 매워? 잘 먹으라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 고춧가루 달달하고 매콤하고 엄청 맛있는데? 어우 좋아 매워 매워 매운 향이 아니라 너무 매워 매운 향이 확 나네 여주꽃 아 입 아파 어우 맵다 오이를 저렇게 써는게 어딨어 이게 오이야? 그냥 참회인데? 참회가 아직 덜 켰나봐 아니면은 늙은 원이 될거야 여기 습기가 차서 옷에 안좋아 여름에는 여름에는 아 여기 고춧가루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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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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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게 생겼네 아니 이거 밑에 빵이 너무 바삭칼락해서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게 생겼네 진짜 맛있게 생겼네 너무 깜찍하다 맛있게 생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